19번을 보도록 하자. 19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고 하는 내용이야. 몇몇 사람들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여기 두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사실 두는 하다라는 의미지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이 두를 보통 우리가 대동사라고 하고 즉 동사를 대신하기 위해 썼다라는 거야.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즉 need라고 하는 이 동사를 대신해서 쓴 건데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만약에 비동사이거나 또는 일반적인 그냥 조동사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대로 쓰면 돼. 비동사나 조동사를. 그런데 일반 동사 비동사나 조동사를 뺀 나머지 동사들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두를 써줘야 하는 거다. 그래서 we라고 하는 복수에 맞춰서 두를 쓴 거야.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필요합니다. 라는 것. 예를 들어서 연결어는 꼭 체크하고 꺽쇠 표시를 꼭 해야만 되고 여력이 좀 된다면 형광색으로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한다. 예를 들어 몇몇 사람들은 have lost their homes. 그들의 집을 잃었습니다. how 플러스 pp.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현재를 기준으로 완료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보자. 우리가 완료 형태를 쓰는 거는 언제 쓰냐면 어떤 기준 시간을 잡고 기준 시간 이전의 일을 바라보겠다라는 게 완료 형태야. 기준 시간을 놓고 그 전에 일을 본다라고 하는 거. 기준 시간을 왜 정하냐면 그 일이 기준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쓰인다라고 하거든. 이때 완료 형태는 have plus pp 형태를 쓰게 되는데 시간, 기준 시간을 have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 즉, 현재면 have나 has로, 과거면 head로. 여기 나와 있는 have lost라고 하는 것은 일타라고 하는 lose라고 하는 것의 pp 형태인데, 집을 잃었대.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에 집을 잃어서 지금도 집이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런 의미로 쓰인 거다. 해석은 그냥 과거로.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잃었습니다. 뭐때문에, due to, 뭐뭐때문에 라고 하는 것. natural disasters라고 하는 자연재해와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때문에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some people이라고 하는 것을 썼고, 여기는 others라고 하는 것을 썼네. 여기에다가 other people이라고 하는 것을 써도 큰 무리는 없기는 한데, others라고 하는 것을 써도 괜찮다. others을 쓰면 people을 써야겠고, others는 쓰면 괜찮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선택. 일부는이라고 하는 것을 some을 써.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이라고 할 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others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나, 또는 the others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다른 것들. 물론 이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but the가 붙느냐 안 붙느냐 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덜을 붙이는 거고,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덜을 붙이지 않는 거야. 여기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다 덜을 붙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충분한 음식과 옷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so, 그래서, 연결하여도, so,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so, 그래서, this year, 올해, for our birthdays, 우리의 생일을 위해서, last tell, 이렇게 말해봅시다. 뭐라고?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to donate, 기부하라고 말해봅시다. tell이라고 하는 동사를 보게 되면, tell은 말하다 라고 해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그 목적어가 뭔가를 하도록 이라는 의미로 to 동사원형을 쓰게 돼. 그래서 이 의미를 본다면, a에게 뭐뭐하라고 말하다 야. 뒤쪽에. so, 돈을 기부하라고 친구들과 가족에게 말합시다. 어디에 기부해? to charity, 자선단체. 뭐 대신에? buying us presents라고 하는 우리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 대신에. 두 가지를 보자. 우선, instead of라고 하는 것은 뭐뭐 대신에야. 뭐뭐 대신에. 그런데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얘는 뒤에 명사를 꼭 써야 되는 건데, instead라고 하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해. 이거는 그 대신이라고 하는 부사야. 얘는 단독으로 쓰인다, 단독으로. 요거 하나. 그리고 by라고 하는 단어는 구매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지만, 뒤에 목적어를 두 개 가져오면서, a에게 b를 사주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그래서 us presents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글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지. 우리의 생일을 위해서,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생일, 그때 친구들이나 가까운 가족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 대신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해달라고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주장하려고 하는 바였네. 뒤쪽으로 좀 내리면, I know, 알고 있습니다. some kids, 몇몇 아이들은 아마도 not want, 원치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걸 원치 않을 거야. 그들의 생일 선물을. 그리고 이해는 해.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아이들의 성향상. 하지만 연결어가 또 나왔지. 이 연결어도 한번 체크를 이렇게 하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뒤에 내용을. remember 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는 지금 명령문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동사원형을 쓴 거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이 목적어 자리이지.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that이라는 접속사를 이렇게 썼다.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 없이. 새로운 장난감이나 게임 없이도 좀 더 쉽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보다도. 뭐 없이. 음식이나 옷이나 쉴 곳 없이 살 수 있는 것 보다도. 더욱 쉽게. 우리는 장난감이나 게임 없이도 살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것이 없어도. 이 뒤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이야 이제. so 또 연결화가 나오 있지. 그래서 체크하고. 그러니까 we should tell our friends.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말해줘야 돼. tell 이라는 단어가 아까는 tell a to 동사원형이었지. 지금은 tell a 대절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a에게 어떤 내용을 말하다 라는 것. for our birthdays this year. 올해 우리의 생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원한다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일에 뭘 원하냐면 to give to others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준다라는 건 뭘까? 기부하는 거겠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부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뒤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가 라는 we want to give to others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잘 봐줘야겠네. 이 부분. we want to give to others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생일 때 쓰는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자 라는 내용으로 쓰여진 부분.